안녕하십니까 연남동장입니다. 자 오늘은 이쪽에 있는 툴에 대한 기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툴스에서 강력하게 자신들이 잘 해내고 있다는 기능 이렇게 세가지 이렇게 좀 크게 나와 있죠. 좀 재밌네요. 스마트홀 기능이 있겠구요.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여기 줌 툴이 있습니다. 확대를 하거나 쓰겠죠. 이렇게 누르시면 확대가 되구요.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커집니다. 반대로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Alt 버튼 누르시면 다시 작아지게 되어 있구요. 이런식으로 줌 사용하시면 되겠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이제 트림 툴이라고 나오게 되죠. 트림이라는거 트리머라는거 보신 적 있나요. 가끔씩 우리 외국에 손톱깎이 같은거 보시면 거기에 트리머라고 써 있습니다. 잘라서 사용하는데 쓰는거 자르는데 쓰는거죠. 이렇게 자르기도 하구요. 왼쪽 꼭새가 나오면 이렇게 되구요. 오른쪽 꼭새가 나오면 다 반대쪽으로 자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파형이 너무 길기 때문에 클립이. 그런 경우에는 Alt를 눌러서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셀렉터 툴이죠. 이런식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. 그래버 툴은 이렇게 잡는 기능입니다. 자 그런데 보통은 이것을 세개를 한꺼번에. 자 이거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시는데 F6, F7, F8로 되어 있습니다. 자 두개만 같이 이렇게 누르셔도 세개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런식으로 되구요. 자 이걸 못하시게 되는 부분은 위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. 자 아까 설명 안한게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요. 트림 툴에서 TC 같은 경우는요. 자 우리가 이렇게 스탠다드 상태에서 자 이만큼은 B버튼을 잘랐습니다. 자 이 부분에서 트림 툴을 선택하시고 TC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뭔가 벌어졌죠. 자 시간이 줄어듭니다. 빨라집니다.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원래는 이런 템포가 아니었구요. 자 이런식으로 사용되죠. 자 우리가 뭐 어떤 루핑된 어떤 샘플들을 좀 그 시간에 맞게 이렇게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이런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구요.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들은 뭐 그닥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니깐요. 자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스크러브 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자르게 되죠. 자르면서 듣게 됩니다. 자 이런식으로 딱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자 원위치 해놓구요. 자 보통 스탠다드 상태는 놓구요.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편집할 때 보시면요. 자 3개가 켜져 있는 스마트 툴 상태에서는 자 밑을 하면 잡게 되겠구요. 위쪽으로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이걸 이쪽으로 이제 좀 붙이고 싶어요. 근데 이렇게 붙이면 전체가 움직이게 되겠죠. 자 이렇게 놓으시면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세퍼레이션을 놓은 상태에서요.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지만 잘라집니다.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되겠구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전체를 선택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씩 쉬프트를 눌러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누르시면 오브젝트라는게 나옵니다. 자 위쪽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겠지만요. 저 밑에 일반적인 타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손버튼이 나오지만 오른쪽 오브젝트로 바뀌었을 때는 이렇게 바뀌죠. 자 이런식으로 한꺼번에 선택을 그냥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자 요 버튼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듣게 되죠. 그 다음에 펜슬 버튼 여러가지 펜슬의 종류를 해서 오토메이션이나 이런것들을 그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자 오늘은 자 툴의 기능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콩으로